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지금 터널 속에 와있어요 터널 속에 갇혔는데요 뭘 하러 왔죠? 터널 속에? 저희 미니 2집 트레일러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벌써 트레일러를 촬영하게 되었어요 저희 1집 때도 엄청 열심히 촬영했는데 오늘도 아주 신박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습해요 진짜 습해요 볼 속에 있는 기분이고 그리고 여기 인터넷이 하나도 안 터져요 안 떠져요 통화도 안 되고요 문자도 안 되고요 보는 것도 안 되고 전혀 안 돼가지고 저희 여기서 촬영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야 윤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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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같이 이렇게 한 트레인에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가야 되는데 윤진이가 걸음이 너무 빨라서 제가 쫓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도 걷는 게 좀 빠른 편이긴 한데 감독님께서 빨리 빨리 라고 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엄청 빨리 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빨리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셔서 나한테 저한테 한 건데 은채가 저기 트럭에서 안티 라고 쓰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채인 거죠 그거를 발견한 넌 어 오랜만이다 잘 찍을까? 그게 처음 tours 왜 이렇게 말라진 거 같지? 이제 하나만 하면 끝이다 오늘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거든요 은채가 타는 거 봤어? 진짜요? 앞에서 혼자다가 긴장 안 했어? 긴장 긴장 나이 무서웠어 맛있었어 잠시 아직 안 찍었잖아 나 목을 잘 탔어?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이렇게 아니 진짜 그 사이에서 언니 뭐 했어? 그때 차 타고 차에서 내리고 운전했어요? 차에서 내리고 선글라스 끼고 워킹 오오오 저도 그냥 걸었어요 손해를 걸었어요 걸었어요 저희는 항상 걸어요 항상 걸어요 항상 앞으로 걸읍니다 많이 걸어요 저희 많이 걸어요 Do you think I'm fragile? 영원히 걸어갈 뻔 나의 목 표였음 잘하니 2.0 2.4 2 2.1 2.1 2.2 2.2 2.3 미니 2집 트레일러 촬영 1회차가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터널 속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터널 속에서 촬영한 거 엄청.. 영화 같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고 멋있게 나왔던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눈채가 엄청 일찍부터 촬영했는데 이제 먼저 끝나서 수고하셨고 저희는 먼저 촬영을 잘하겠습니다. 나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내려와.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는데? 와우! 오마이갓! 저희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시기 Билли 드디어 저희 엔틴 브라조 2집 트레일러를 마무리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야외에서 오늘의 케이크 했잖아요. 너무 멋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케이크를 야외에서 하니까 또 색달랐던 것 같고 의상도 되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네. 궁금하시죠? 많이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안녕. 바이바이.